한 곡 띄워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자 입어서 박수 한 번 주고 싶어요 점점 점점 연습하시고 까먹지 마시고 가세요 1 2 3 4 네가 멈춰 난 편지놓고 깨끗하지마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뜻하지마 네가 멈춰 난 편지놓고 깨끗하지마 누나 내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 내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만 놀았겠지만 그건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다같이 따르르 여러분 다시 올라가세요 따르르 따르르 내가 누나야 랩 랩 랩 컷고 컷고 컷 따르르 따르르 내가 내 누나야 랩 thinkŷ 3, 2, 3 3, 2, 3 더 마주 따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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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랑여 한 번 더 따르르 따르르 내가 너랑여 눈눈한 날 내가 너랑여 눈눈한 날 내가 너랑여 너랑여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소리 한 번 부대 칠해볼까요? 옆쪽에 있는 부분들 소리 칠해라 자 바테보드 준비하시고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 소원의 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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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학시 Shu 시간이 됐죠 지 혼자 ihu